진짜 많다, 그지? 이거 진짜 많다.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? 이런 걸 플로깅이라고 하는구나? 진짜 끝도 없이 있네? 너랑 나랑이면 이거 다 칠 수 있어. 크로스! 형, 여기 선크림 넣었어요. 거기 말고. 자꾸 보게 되네, 우리 놈한테. 이야, 멋있다. 어, 야, 장난 아니네. 충격까지 합치면 100장 찍은 거 같아.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? 형, 여기 사시는 분 같은데? 좋아, 좋아, 좋아! 다 담아. 우리가 버린 쓰레기 왜 치우고 가야겠지? 아!